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됩니다. 물에까지 제주에는 최고 40mm, 호남과 경북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.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도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잠시 지나겠습니다.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릴 텐데요. 물에까지 강원 산간에 7cm 이상이 예상됩니다.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. 내일 서울 등 중부와 전북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. 경북과 광주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. 내일 날은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서울과 대전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,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. 비는 일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.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